아이고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곧 밤이 될 텐데 못 찾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윤석아 아이고 아이고 여놈이 자식 아이고 여놈이 자식 아이고 찾았어요? 아휴 정말 다행이에요 예 저도 들어갈게요 이제 에이씨 아드님은 잘 있습니다 원하는 돈이 얼마에요? 야 이 배락 빨리 죽을 놈들아 현금이요 경찰 달지 말고 제가 지정한 장소로 오세요 아 예 다 왔습니다 어디요? 아 이봐요 왜 자꾸 장소를 바꿔요 아 아닙니다 그리로 가겠어요 목적지 변경 20시 30분 영천시장 영천시장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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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딨어? 우리 준혁이 어딨어? 잃어버렸어요. 그게 말이 돼? 잃어버리다니? 우리 준혁이 어딨어? 우리도 잘 몰라요. 잠깐 한납하는 사이에 없어졌다니까요? 진짜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내놔! 우리 준혁이 어딨어? 우리 준혁이야. 어, 괜찮아. 안 아파.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래. 이따 봐. 아니, 잠깐만, 나와있어! 잠깐만, 이게 누구까지! 한버그! 뭐하냐? 너 길바닥에 나뒹 돌고 있어. 어? 아니, 뭐 그냥... 뒹굴고 싶은 밤이라서. 같이 할래? 그거 대박난다더니 이거였어? 랩투자에 달렸던 이 아이돌 나 훔쳐간 거야? 그걸 가면 나도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뒤집어 엎어버렸지! 네가 뒤집어 엎어지던데? 오늘 첫 출구는 어땠어? 끝내줬지. 조금 엉망이었어. 아침에 떡을 떨어뜨려서 그런가. 내가 웃겨 뒤지게 해줄까? 뭔데 웃겨 뒤져? 내가 만든 최신을. 웃어봐. 왜? 그냥 빨리 웃어봐. 활짝. 됐어? 응. 이게 웃겨 뒤지는 거야? 박 하나 뒤지겠는데? 빨리 안 좋아? 왜 이래? 빨리 안 좋아? 어? 나 안 좋아. 왜 이래? 박수 빨리. 왜? 빨리 안 좋아? 아, 너가 안 좋아? We've been back. 저의 동일한가 너무 좋아.